Q. 시간 있어. 천천히. 우와 이것 봐. 이건 귀엽다. 우와 이거 좀 귀엽다. 부러지긴 한데. 우와 되게 귀여워. 아니 조개로... 야 이런 거 하나 사갈까? 이런 거 예쁜데? 어떤 거? 이런 거. 우와 예쁘다. 오 야. 야 이거 뭐야? 우와 특상화 특상화. 우와 귀엽다. 부드러워서 좋아. 우와. 이거 아쿠아리움에는 없는 희귀한 물고기들 인형이야 나 이런 그래? 나 이거 톱상어 살 거야? 그럼 일단 이거부터 사자 상어 이거부터 사자? 이거부터 사자?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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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상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톱샥? 18, 39? 얼마야? 4, 4, 4, 2만 원 톱상어 인형 톱상어 인형 어디서 못 봅니다, 여러분? 네, 아쿠아리움엔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리고 영 envisage Bye 전 구겨워 아, 등주현! 맛있어?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마시멜로우가 진짜 맛있다 동전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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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데? 오케이 렛츠고 동전지갑 땄어요 이런 동전지갑 처음 봐 여기 뭐야 한 클램 차우더 한 크랩 차우더 한 크랩 차우더 우산은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이건 클램 차우더이고 이건 크랩 차우더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잘 시켰죠? 잘 뵙겠습니다 어떻게 사? 어떻게 사? 줄면 돼, 화장 야, 이거 뭐야? 아프카드?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사과? 플럼 자두 아니에요? 자두? 근데 자두가 이래? 약간 밤인데? 체리 밤인데? 폭탄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번 사가 볼까? 파인애플, 파인애플 토요영이가 사준대요 퓨얼 39 점프 스티스 고